택배아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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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뒤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?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입장이나 이렇게 형도 옷을 처리하세요 지금 일주일동안 하신게 이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에다가 딜레이 된거 아시죠? 오늘 옷이 좀 다르신데요? 네 다르게 입었으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해요? 왜 그러시죠? 그냥 뭐 가볍게 한잔 할까 해서 가볍게? 네 가볍게 왜요? 나의 자신감의 비밀 붐스타일